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재산을 가상화폐로 숨겨둔 체납자들의 가상화폐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매각하겠다고 하자 그동안 돈이 없다며 버티던 사람들이 세금을 곧바로 내면서 매각만은 말아달라고 읍소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신윤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지방세 10억 원을 내지 않고 버티면서 몰래 가상화폐를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모은 가상화폐는 125억 원어치. 서울시가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가상화폐를 압류하자 A씨는 가상화폐를 매각하지 말아달라며 밀린 세금 중 5억 8천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학원 강사인 B씨도 지방세 5천6백만 원을 체납하고 세금 내 능력이 없다고 버텼는데 평가 금액만 31억 5천만 원짜리 가상화폐가 담긴 전자지갑이 압류되자 사흘 만에 세금 전액을 납부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이 폭등하자 밀린 세금을 내고 압류를 푸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들 고액 체납자 외에도 가상화폐로 재산을 숨겼다가 적발돼 인원은 1,500여 명. 서울시 38세금 징수과는 이 가운데 676명의 가상화폐를 압류했는데 현 시세로 251억 원에 달했습니다. 2018년도에 대법원에서 이게 압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최종 판결이 있었고요. 체납자들도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은닉수단으로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저희들이 올해 1월부터 법령 검토나 판례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서울시는 아직 압류되지 않은 나머지 800여 명에 대해서도 압류 조치를 진행하고 추가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SBS 비즈 신윤철입니다.